이만해도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쿨이었다면 요즘의 여름하면 이분들이 떠오릅니다. 판타스틱 듀오 사상 처음으로 최초 출연하는 걸그룹 바로 이분들입니다. 그는 첫 번째의 연주의 룸을 그는 첫 번째 연주의 룸을 그는 첫 번째 연주의 룸을 그는 첫 번째 연주의 룸을 그룹을 모아주고 한 번 더 인사만 해주실까요 시스타 2, 3 WESC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